침대에 누우면 한 30분에서 1시간 버텨야 자거든? 바로 자버렸어. 두 가지 때문에. 뭐죠? 진우스. 진우스와 슬리피솔. 그 두 개의 컨비네이션 하면 10분 안에 무조건 잘 수 있다는 걸 개논트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10분 안에 자면 다 잘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잠을 못 주무시는데 슬리피솔 머리에 딱 끼고 그다음에 진우스 매트리스 깔고 끝이라 이거죠? 그렇죠. 혹시 잠 못 드신 분들 주식 때문에 또 많으실 텐데 슬리피솔과.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 많이 변하셨어요.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 잔악괴. 김포로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의도가 낳은 천재. 박병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또 어제 시장 정리 쭉 하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3대 지수가 가파르게 요즘에 반등을 했었죠. 어제 차익실한 매물이 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회담이 추가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서로의 입장찬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담 중에 나오는 얘기들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원자재 루브라열재를 요구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지금 가스 비상경보 발령을 했다라는 뉴스가 어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 얘기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21% 하락을 해서 14,442포인트 마감했고요. 다운이 0.19% 하락, SM4배 0.63%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빅테크에 있는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커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주요 빵주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1% 전후에 하락을 했고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퀄컴이 5%, 엔비디아가 3.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 필라데비아 반도체의 수가 3.2% 하락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반도체 쪽에 주식이 많죠. 그쪽 섹터에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여전히 약세였습니다. 물론 대형 기술주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1%, 2% 이 정도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국면을 계속 면치 못하는 가운데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하락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근데 적절한 조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어제 하루만 해도 나스닥 2% 올랐는데 1% 하락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상승 폭에 비해서는 차익 매물로 인해서 소폭 하락을 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약간 다시 올라왔고요. 달러인 데스는 약간 내려왔고 우리 원화는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가 약간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은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35%, 2.31%인데 이게 지금 좁혀들고 있죠. 그런데 3개월 만기를 앞으로 계속 금을 빼고 앞으로 계속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로 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그게 좀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개월 만기의 국제 수익률은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단계적으로는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세적인 흐름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0.21% 상승했습니다. 2,74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강세 시작했어요. 강세 시작했다. 한 1% 이상은 상승을 좀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제 시장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수였다가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비차익 매도가 500억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9원까지도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강밥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13% 상승해서 93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이 1,380억 매도, 외국인들이 93억 매도, 국내 기관들이... 여기 오타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소폭 매수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기관들의 매수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2,265억으로 금융투자 매수가 있었습니다. 연 이틀 동안 금융투자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대용주를 좀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의 봉쇄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물류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중앙물류센터, 운수창고 관련 주들이 어제 대거 상승하는 특징을 좀 보였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한다는 논수도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여행, 엔터, 음원 쪽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JYP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위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쪽에 수혜주가 무엇이냐라는 쪽에서 여행, 항공, 백화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유상진환을 한다든지 또는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주식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주가 이쪽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오면서 JYP가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주를 사려니까 항공 수요는 늘었는데 국제 원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음식류를 사려니까 공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세되는 효과가 있는데 엔터는 오른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그래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콘서트 티켓과만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인건비 조금 올랐나? 인건비 좀 올랐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인건비의 대부분이 계약에 의한 아이돌. 이분들하고 계약 관계인데 그분들 포션이 늘었겠어? 안 늘었겠지? 버는 만큼 가져가는 계약의 관계이니까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요즘에 지금 말씀 주셔서 한 말씀 자료는 없지만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엔데믹 얘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얘기하면서 엔데믹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전에 호텔실라 갖고 계신다면서요. 호텔실라? 네. 그런데 요즘에 주춤주춤하죠. 호텔실라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면 뭐냐. 이쪽에 엔데믹 수혜주라고 해놓고 이쪽은 또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차례 올라왔다가 서로 눈치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자꾸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치보기라 하면 확실하게 지금 가시화되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를 눈치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반짝 올라왔다가 또 세워두고 또 다른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아예 정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 포지션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기 거래를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거래를 하면 굉장히 이제 좋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또 멈춰있고 이런 일이 요즘에 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기 거래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거래하는 건 요즘에 좀 어렵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들어. 무슨 솔루션인지 모르겠어요. 단기를 하든지 장기를 하든지라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테마별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별로 순환하는데 이제 된다고 해서 쫓아갔을 때 쫓아가고 나서 또 한 한 달 동안 오르지도 못하고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원래 갖고 계셨으니까 그거는 갖고 계시는 게 맞는데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최근에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강한 만들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이 11월 연속 상승 후에 어제 하락을 했는데 0.6% 하락했어요. 11월 연속 상승 후에 0.6% 하락이니까 뭐 사실 하락한 것도 아니죠. 그러네요. 주춤한 거죠. 그냥. 미국의 3대 지수가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약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뿐인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상승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가 돌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까지는 악재 해소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종목별로 빅테크 종목들이 자금이 워낙 풍부하고 국민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있지만 신고가까지 내면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악재 해소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좋은 게 하나 나와야죠.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신고가를 바라기보다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만 4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1만 4천 포인트 근처 이 근처에서 박스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월가의 분석 보고서예요. 이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동안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단 말이에요. 이 약한 속에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도 한 차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있죠. 올라갈 땐 못 따라갔지만 내려갈 땐 같이 연동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즉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도 박스권에 존재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테마가 순환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며칠째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약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유럽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발 경기 침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죠. 그럼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원화가 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원화 악세가 유지되면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121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대형주도로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프로그램 매도에 역량이 적은 대형주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정 프로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악재 해소가 아니고 호재가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시황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황 얘기하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요. 아까 우리 김 프로, 정 프로 이러면서 리딩방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슈카월드라고 와서 슈카월드 이분이 개인적으로 아니까 저한테 뭘 보냈나 해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리딩방도 왔더라고요. 슈카 리딩방도 나왔습니까? 아예 슈카월드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증권 투자 이쪽으로 했던 유명한 사람은 다 오나 봐요. 웬만한 사람은 다 오는 것 같습니다. 박평찬 부장님도 있어요? 저는 박평찬 부장님 거 못 받은 것 같은데. 카톡으로 있는 거를 몇 개 신고를 했는데 돌아다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카톡 사측망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대령 문자는 아직 없으셨던 것 같고.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 나오자마자 하는 거 아닌가. 등잔미 채워도 없네. 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져가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제가 종목 보내는 것을 별로 영향과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별로 영향과 없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왜 삐진 거예요? 안 해서? 약간 섭섭한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좀 전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자재를 로브라 결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내일 이후에 로브라 결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독일의 가스위기 경보가 발동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민간 가스와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3월 YOY로 독일이 7.3% 러시아가 15.5%예요. 그래서 이 자체 전쟁이라는 자체 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자체 이것이 원인이 되고는 있지만 현상을 보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유럽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유럽발 경기 침체가 더 미국보다 더 걱정을 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냐면 유럽은 유럽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현재 양쪽 간에 진행 중입니다. 올해 7월에서 9월에 종료한다고 지난번 ECB 회의에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매월 유럽은 채권을 사주면서 양쪽 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7월에서 9월 정도에 종료해서 연말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럽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계속 좋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이 훨씬 더 강하게 대두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거자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자.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연중위원들이나 이런 파운우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딱 그냥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1년도에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디폴트와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우리 시장이 그것으로 인해서 폭락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하단에서 못 올라가는 상승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그때 거의 한 2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러화가 약화되면 딸런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원화 약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계속 침체에 만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 뉴스 플로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EU와 4월 1일 내일 정상회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논의를 한다.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회담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든 결론이 나면 이럴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건 분명히 호재이지 않습니까? 단기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한번 화답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단기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거 지금 단기로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끝나도.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반등을 미국 시장 많이 했고 유럽 시장도 반등을 많이 했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이후의 경기에 관련된 그리고 물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 의해서 약 4% 올랐다. 그러면서 실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3%를 보시는 분들은 자료를 많이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것만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만 말씀드려보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렘의 ASP, ASP는 평균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 단가, 평균 공급 가격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계의 약 4에서 5% 정도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이 약 7에서 10%였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랜더플래시 쪽은 평균 단가가 약 4에서 5% 인상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2분기에 가서는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이것을 화답하면서, 그 보고서를 보면서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에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디렘 ASP는 약 2에서 3% 정도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약하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부의 인수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세정부의 은행권에서 세정부의 모든 가상자산을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라는 은행업계 재연의 형식으로 4월 초에 인수위에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가상자산의 서비스를 뭘 얘기를 하느냐. 코인 거래소, 전자지갑, 가상자산 수탁, 기업 간 거래 서비스 등 이런 것들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걸 하겠다고요? 네. 하게 해달라는 건데 여기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우리 증권사에서도 신규 사업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인수위에 제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은행권에서는 신규 사업을 위한 새로운 이익 창출을 모델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코인, 비트코인과 그 외에 대체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가상화폐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걱정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크레딧이거든요. 크레딧. 왜냐하면 그 밑에 다섯 번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P2E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인피니트넘 회사가 해킹당했다고 하네요.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아침에. 해킹당해서 이게 게임을 엑시즈라는 NFT를 이용한 게임인데 이 엑시즈라는 NFT를 기존의 코인인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환전하거나 또는 입출금 해가지고 이걸 바꿔서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또다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17만여 개 등 약 7,500억 수준의 코인이 지금 돌안 분실됐다라는 거예요. 7,500억이나 돼요? 이걸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맡긴 돈이 얼마나 안전한 곳에 수탁이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래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딱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은행에서 이렇게 지금 허용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의 산업 쪽에서 본다면 이건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업계에 또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서 거래하고 있고 어떤 코인을 거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뉴스와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자체를 해킹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블록체인 기술로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코인을 갖고 뭔가 어디 게임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 사이트가 해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해킹의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환전하거나 입출금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 돈 안 하는 해킹하는 그런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6배 때의 뉴스는요. 연초 이후에 섹터별로 등락을 봤더니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연초부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다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섹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디어 쪽 자동차가 15%, 헬스케어, 정보기술, 에너지화, 반도체, 경기소비재, 증권필소비재, 기계장비, 방송통신 이렇게 약했고요. 보험, 철강, 은행, 운송, 유틸리티, 건설 이렇게 강했습니다. 보험이 저렇게 강했어요? 상대적으로 1억으로부터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면요. 보험이 제일 세네. 왜 보여드렸냐면 시장은 순환하고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강세 섹터 또는 주도 섹터로 하는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만약에 조금 좋아지거나 안정화될 때는 바뀔 수 있다라고 들었고. 만약에 상승 트렌드로 딱 가버리면 보험 쫄아들지.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참고하십사 해서. 어제 그제 빠졌어요. 이틀 동안 보험이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보험 빠진 게 이렇게 좋니? 아니, 보험 갖고 구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작년 말에 영진아, 금리가 오른다고 내가 뉴스 3에서 계속 얘기하자니. 금리 올 거가 확실해 보이지? 그랬더니 그럼요, 형님. 그러면 금리 선물을 숏을 치면 되는데 그거는 위험하니까 금리 오를 때 수혜 업종이 제일 보험이잖니. 끈덕끈덕해. 그래서 한 이틀 있다. 어떻게 샀어? 내 말은 죽어라 안 들어요. 보험은 저를 안 들어요. 저 또 존 프로님의 투자 원칙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투자 원칙이요? 긴 프로 얘기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4년 동안 깨진 원칙 계속 지켜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그런데 댓글에 그러면 이런 건 뭐야. 긴 프로. 너무 말지 말고 정 프로 좀 다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보험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소용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저점으로부터 약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정포도님께 제가 여쭤보면서 좀 올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대형주가 워낙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드디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거꾸로 가면 저거 뭐야. 라고 하면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 연초부터 삼성전자 마이너스 건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올랐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1개월 1월 이후에 급락한 후에 3월 한 달째 7만 원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팔고 있고요. 3월 들어와서 개인들은 약 3조 7천억 정도 숨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삼성전자를 지금 여기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뭐 쉽게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수익을 내면서 끝낼 수도 있으리라 기대도 하고 응원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간의 차이라고 좀 생각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약한가? 너무 답답하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드디어 이런 변명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변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 지금 예상이 76조 8천억 정도, 76조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삼성전자가 왜 뭐 도르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의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뒤, 반도체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리 주력의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의 이익은 비메모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주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라 하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 TSMC에 밀리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비메모리 쪽은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계속 성장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미국에 있는 그쪽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메모리 쪽은 D램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보여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서 랜드 쪽은 좀 올랐지만 고정 D램 쪽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치중된 것과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죠. 제가 소외라는 표현을 하는 건 삼성전자가 소외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살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 아이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비들의 입장에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꼭 삼성전자에 되냐라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엔비디아도 있고 다른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약간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세계 1위 달성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이나 시스템 반도체를 박차를 가해서 다시 그 부분이 점유율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니 그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만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조적 순매수 전환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됐을 때 삼성전자는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답답한 군면도 있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시기에 시차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이런 호시적이 계속 나타났을 때 주가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간 참밥 심세가 된 것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시장의 점세계의 규모 운용을 하는 아이비 쪽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습득을 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